전동 골프카트 구매문에 010-5720-4966 판매물품 전동 골프카트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경북 구미 판매자 신지한 신바람 농기계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귀농기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 농기계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 주세요. 운반차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전동이며 밧데리 상태 최상입니다. 수동 덤프대입니다. 판매가격 180만원 판매자 연락처 010-5720-4966 전동 골프카트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www.http-kollon-slash-신바람.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http-kollon-slash-nong사메카.com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농기계 네이버밴드 http-slash-중고농기계.com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